어떻게 오늘 무대본 에이틴이 볼만 했어요? 음... 아우 다행이네 안 그래도 아까 프로에서도 되게 좋았다고 해준 거 보고 음...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켰어요 나 울었냐고? 어? 나 안 울었는데? 나 오늘 운 것처럼 보였어요? 근데 나 안 울었어 물론 감정이 벅차오르긴 했지 근데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음... 아니야 진짜 안 울었어 그래도 오늘 또 오늘 온 에이틴이랑 또 내일만 오는 에이틴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음... 그래도 음... 딱 무대 멋있었다 이 정도만 음... 너무 또 스포일러는 안 되니까 이미 다 봤을라나? 음... 크흠 음... 그니까 아 이미 또 올라온 영상들이 있나보네 우리 에이틴이가 그거 봐가지고 또 고마워 고마워 진짜 응원해줘가지고 또 내가 시작하기 전에 또 잠깐 잠깐 그냥 파이팅 좀 힘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첫 고... 첫 공이기도 하고 음... 그동안 준비했던 것들 때문이라 또 그래서 그런지 음... 조금 떨리고 음... 긴장도 되고 했었는데 난 항상 첫 공때는 되게 긴장... 있게 하는 것 같아 음...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되게 신경이 쓰이더라구요 모든 곡들이 아 여기는 이런게 포인트고 이런 포인트들이 물론 나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다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 음... 동선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이것저것 다 신경쓸게 많으니까 음... 그런 디테일들을 어 오늘 보시기에 되게 재밌었다면 그것만 해도 음... 다행이지 그렇게 어 내가 나도 모르게 좀 리허설이랑 무대 하다보니까 상처난 내가 은근히 많아서 모르겠어요 나도 나도 음... 그니까 이제야 봤어 뭐... 되게 많아요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이런데 받쳐있네 이런데 저런데가 음... 알겠어요 안 다칠게 오늘 실물 처음 봤다고요? 실물이 처음 봤다고요? 진짜? 오늘 은근히 처음 온 에이틴이 정말 많더라구 응 인생 첫 콘을 함께 해준 에이틴이 너무 고마워요 그냥 오늘 와준 에이틴이가 너무 고마워서 덕분에 진짜 힘내서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 연기 진짜 타죠? 고마워 우리 에이틴이가 재밌고 행복했으면 됐어 조금 아무래도 연출적인 것 때문에 연기하는 걸 조금 신경 썼는데 맞아요 우리 또 멤버들마다 그런 포인트들이 하나씩 있었죠 안 졸리냐고? 되게 졸린데 오랜만에 겪어요 이런 느낌을 뭔가 몸이랑 모든 게 졸리고 그런데 뭔가 나도 모르게 눈을 뜨고 있는 그런 느낌 알겠어요 얼른 쉬고 누워보도록 할게 알겠어요 내일 봐요 음 오늘의 하트유는 음 음 음 튜튜튜튜 안녕 음 조금 더 있고 싶은데 얼른 씻고 자야해서 내일 또 공연 있으니까 음 안녕 진짜 오늘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안녕 내일 또 파이팅 할게 음 좋은 꿈 꾸고 잘자 뾰뾰뾰뾰옹